탈무드에서 배운 삶의 법칙 첫 번째,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선택하는 길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두 번째, 과거의 너를 머물게 하지 말고 미래에 낙관하라. 미래에 대한 믿음이 예힘의 원천이 된다. 세 번째, 용서는 내 영혼을 가볍게 한다.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용서의 힘이 필요하다. 네 번째, 노력을 중단하는 순간 성공은 멀어진다.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환영하라. 변화에서 성장이 시작된다. 여섯 번째, 내 목표를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라. 줄곧 앞만 보며 걷는다면 결국 목표에 다다를 것이다. 일곱 번째, 희망과 믿음을 잃지 말아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믿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덟 번째,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좋은 것은 쉽게 오지 않는다. 아홉 번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를 인정하라. 넌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이다. 열 번째, 유대인의 지혜를 참고하여 당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며 살아가라. 내 인생이 빛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